자, 256번. 자, 일단 문제 보시면 바로 조금 유형임을 좀 직감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놈. e의 x 더하기 e의 마이너스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게 된다라는 거.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일단 치환해서 식을 먼저 써보면 주어진 얘가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t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8이. 주어진 얘는 여기 t에다가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2t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16이 0이 되는데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 자, 근데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을 쓸 게 아니라 지금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이 말은 교점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교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t는 a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그릴 건데 e의 위치를 모르니까 이를 왼쪽에서부터 천천히 찾아보면 e가 이렇게 찍히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한 번 꿀렁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얘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이렇게 대칭축 표현하고 e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먼저 찾아주셔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e가 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두 번째는 e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왼쪽 그래프는 끝났고 오른쪽 그래프 y는 0이 교점이 존재하기 위해선 교점이 존재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자, 그러려면은 아, 이 t가 a일 때 y 좌표보다는 위쪽에 있어야지 y는 0이 위쪽에 있어야지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진 이 식을 ft라고 해보면 이제 얘를 풀기 위해선 y는 0이라는 애가 0이라는 애가 a일 때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얘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얘는 y는 0이라는 식선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 아, 2일 때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얘는 그래서 얘는 0이라는 애가 f2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주시면 여기 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a제곱-2a제곱 더하기 16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해 주시면 a제곱-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a는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답은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는 f2를 구합시다. 자, f2를 구하면 2를 대입하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죠. 4-4a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하시면 4a가 20보다 크거나 같고요.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답은 없네요. 그러므로 답은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257번 자, 일단 로그함수랑 1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교점을 pq라고 하겠대요. 둘의 교점을 pq 자, 그러면 이 pq는 교점은 연립이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우리가 풀 수 있으면 답이 나올 텐데 로그함수랑 주어진 2차식은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연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교점을 잡아가면서 뭐 금과 개수에 관계된 여러 가지 식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문제 보시면 p하고 q가 원, c의 지름이라고 나왔는데 이 지름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얘가 지름이다라는 거는 둘을 이등분했을 때 즉, 둘의 중점 자체가 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둘의 중점 자체가 원의 중심이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p의 좌표를 뭐 알파, 로그 a의 알파 이 q의 좌표를 베타, 로그 a의 베타라고 잡아버리면 우리는 주어진 pq의 중점 즉,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컴마 2분의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가 저 원의 중심 4분의 5 컴마 0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연립을 하려고 해봤자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식대를 좀 활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5다 얘가 2분의 5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는 이 분자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a의 알파 베타가 0이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는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합하고 곱을 알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빠르게 세우시면 두 근의 합이 2분의 5고요.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이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양쪽에 2를 곱하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근이 바로 나오네. 그래서 이 놈의 두 근은 한 근이 2고 한 근이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더 크니까 얘가 지금 2,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여기에는 이 놈이 2분의 1,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까지 구한 겁니다. 자, 근데 나는 a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놈의 y좌표까지 내가 찾아서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다라고 푸셔야 되는데 이 놈의 y좌표는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이 2, 네모라는 애가 이 로그라는 함수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원의 방정식이 위의 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네모의 제곱이 16분의 13이다라는 걸 활용해 주시면 네모의 제곱은 자, 주어진 게 계산하면 얘가 4분의 3의 제곱, 즉 16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16분의 4가 되고요. 4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모는 끌마 2분의 1이 될 텐데 얘가 지금 y좌표가 양수니까 얘가 2,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로그 a의 2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니까 a의 2분의 1 제곱이 2다. a는 4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답은 3번 이렇게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